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돼지 목살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이랑 지난번 먹다 남은 마그마소스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 등 근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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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잘friends? 고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그리고, 이런 음식을 먹어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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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겨울 빔빔빔빔빔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.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계속 식감이 좋네요 치즈베리 맛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치즈볼 다음은 제자리에 도착했습니다. 이번엔 스크로우스 워크로우스 물이 있는 곳 스크로우스 슬픈 슬픈 슬로우스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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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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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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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? 빨리 먹고 나가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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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3, 5, 4, 5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